안녕하세요. 인스티비에서 자동차 보험을 강의하고 있는 박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강의 영상은 11월부터 진행되는 기본 강의에 앞서서 한 두 달 정도 여러분들 미리 자동차 보험을 이해하고 예습하기 위한 무료 강의입니다. 본격적인 강의 정규 강의에서 여러분들 빠른 이해를 돕고자 자동차 보험 오늘은 아직 신규 교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 보험 약관을 중심으로 그래서 삼성화재 최근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 22년도 8월 최근 약관을 가지고 약관 조문을 중심으로 한번 기본 담보인 대인 배상 원 대인 배상 투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차 상해까지 한번 공부해 볼. 공부해 볼 것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라는 숲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의 암기는 아직은 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강의가 아닌 지금 이 강의가 아닌 정규 강의에서 저와 같이 요목조목 이렇게 따져서 짚어가면서 습득하시면. 무난히 무난히 이십삼 년도 손해 사정사 시험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손해 사정사 시험 준비의 시작. 각각은 뭡니까 손해 사정사 시험 준비의 시작은 기본 강의부터입니다. 기본 강의부터. 각각 어떤 분들 보면 혼자서 공부하시다가 마지막에 모의고사만 듣고 모의고만 듣고 시험을 대비하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생각이십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시험 준비는 기본 강의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 강의 정규문제풀에서 다뤘던 내용을 실제로 시험을 봐보는 것이지 기본적인 공부나 학습은 기본 강의나 정규문제풀이 이쪽에서 다 되는 거죠.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시험을 한번 쳐보는 거죠. 내가 90분 안에 10장의 분량을 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지 모의고사 한 6주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마스터하겠다. 그래서 혼자 쭉 공부하시다가 모의고사만 딱 들으시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의 시작은 우리 시험 준비의 시작은 기본 강의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 강의부터 철저하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시겠지만 철저하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기본 강의에 앞서서 한 두 달 정도 전이죠. 지금 9월 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 조문을 중심으로 쭉 공부하셔서 기본 강의 때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강의를 찍는 것이지 이 강의가 전부 다가 아니다. 그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맛배기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 손해사정사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대학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학교 4년을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전공을 살리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환경공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이 업을 하고 있죠. 대학교 4년 동안에 못해도 1년에 돈 천만 원씩 그렇죠? 등록금 플러스 기타 비용 돈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럼 4년이면 한 4천만 원 들어가죠? 그런데 전공을 살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4천만 원을 들여서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죠.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손해사정사라는 이 자격증은 정말 내가 몰아쳐서 1년 정도 빡시게 하면은 그리고 학원비 아시다시피 총액으로 해서 한 번에 결제를 하면은 보통 2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4년의 기간 동안에 4천만 원을 들여서 대학교 4년제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판국인데 1년 바짝 해서 학원비용 200만 원 들여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하던 아니면 내가 사무실을 내던 어떤 직업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험입니까? 여러분들 4년이라는 대학 기간 동안 오히려 지금 1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밥벌이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험이 쉬우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10% 정도만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제가 그 잘 몰랐는데 우리 그 딸아이를 좀 예를 들어보면 그 딸아이가 이제 임상병리과인데 임상병리학과죠. 학과인데 그 임상병리사 시험을 작년에 붙었어요. 작년에 붙었는데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합격률이 80%야. 그래갖고 제가 딸아이한테 막 뭐라 했습니다. 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키컷해야 10% 좀 넘지 않습니까? 합격률 10% 때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따려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고생하는데. 너는 합격률 80%가 넘는 시험에 도전하면서 뭘 이렇게 생색을 내냐. 돌아오는 거는 뭐 욕먹었죠 뭐 딸아이한테 딸아이한테 욕 들어먹고 당분간 얘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험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만만하게 만만하게 보고 그냥 뭐 모의고사만 들어보고 뭐 한번 준비해보지 혼자서 쓸쓸해보지 뭐.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먹고사는 것을 책임지는 직업. 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어렵다 또 생각하시고 일 년 동안 나 죽었어 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수업은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숲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 플러스 정규 강의 때 빨리 습득해서 진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면. 자 자동차 보험 약관 조문을 중심으로 지금 해설을 할 건데요. 지금 갖고 나온 것은 삼성화재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보험사가 뭐 거의 99% 다 똑같으니까 삼성화재 약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제 1조에 보면은 용어의 정의라는 게 나오고 5호에 보면. 자 우리가 약관이나 법조 법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습니까 몇 조 몇 항 몇 호 그다음에 감옥 나목 이렇게 있죠 순서가. 자 그래서 제 1조 5호에 보면은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가 나옵니다 무보험 자동차 정의 그래서 이 무보험 자동차는 뭡니까. 무보험 차 상에서 말하는 그 무보험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는 뭐하고 다르다. 자배법 상. 자배법 상 자동차하고는 다른 거죠. 자배법 상 자동차하고는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 무보험자 무보험 자동차 상에서 말하는 무보험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자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면서 매우 중요하죠. 일단은 피보험 자동차로 사고 났다 그 차가 가해자다 피보험 자동차가 기준으로 가해자다 그러면은. 무상이 안 되는 겁니다 무보험 차상 무보험 차가 아닌 거죠. 자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경우 자동차라 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설분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창업 및 개인형 이동장치 그렇죠. 개인형 이동장치 농업기계와 축출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중요한 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피보험자와 여기 있는 피보험자가 꼭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 무보험 자동차의 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냐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지금 그냥 쭉 편하게 들으세요 기본 강의 때 다 할 겁니다 더 자세하게. 기본적으로 기명피보험자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될 거고 이들의 부모나 자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다친 피보험자 지금 다쳤어요 지금 다친 피보험자가 예를 들어서 기명피보험자야. 그런데 그 가해 차량. 그 가해 차량이 피보험자가 소유한 즉 뭡니까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도 피보험자죠 지금 이런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와 이 피보험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이라는 건 아니죠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피보험자 피보험 자동차 죄송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자꾸 왜. 오래간만에 강의를 했더니 진행이 살짝 서툰 점 죄송합니다 이제 곧 풀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입이 풀릴 겁니다. 자 무보험 자동차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동차 이제 이러한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대인 배상 투와 공제 계약이 없는 자동차 이 공제 계약이 뭐냐면 우리가 택시 공제 화물 공제 버스 공제 그렇게 부르죠 그 공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배상 우리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 투나 공제 계약이 없는 자동차. 내지는 대인 배상 투나 공제 계약이 와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즉 면책된 경우. 정상적인 대인 배상 투가 들어 있는데 면책이 됐어 그러면 또 무보험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왜. 이 약관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보다 한도 보상 한도 길기도 하다. 하지만 다목 이 다목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현실에서 없어요. 현실에서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대인 배상 투의 한도가 99.99% 대부분 무한으로 들죠 무한. 무한으로 들고 무보험 자동차 상에는 한도가 보통 2억이에요 그러니까. 대인 배상 투가 있는데 무보험 자동차보다 한도가 낮다 현실에선 없죠 그래서. 다목은 편하게 보시면 되고 라목 보시면.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즉 보유불명 사고 뺑소니 도주 이렇게 부르죠 우리. 그래서 가해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보유불명 사고 뺑소니 도주 뭐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중요하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범 자동차라매 무범 자동차라매 근데 여긴 또 제외래 뭐야 이거 헷갈리게. 네. 개인형 이동장치로 내가 사고를 당하잖아요 근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운전한 그 사람을 잡았어. 누군지 알아 잡았어 그럼 무범 자동차 상해가 된단 얘기고. 못 잡았어. 도망쳤어.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무범 자동차 상해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가 어디까지는 진짜 많아야 될 것 같아요.